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지난 대선 때 국정원뿐 아니라 보훈처도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론 주도층에게 실시한 안보 강연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색 짙은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광주에서도 이 편향적인 안보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지난해 6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피니언 리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지역 초중고교 교장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여론 주도층 80여 명을 상대로 안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강연 내용은 안보 그 이상이었습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란 강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에서 양호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약화됐다거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과 상호의존이라는 강의에서는 5.16이 4.19의 이상을 성공시키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 사건이었다며 5.16 쿠데타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안보 교육에 참여한 한 인사는 강연 내용이 너무나 편파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보를 비판하고 5.16 쿠데타를 미워하는 이 같은 강의는 지난해 5월부터 대선 직전인 11월까지 전국 5개 대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가기관인 보은처가 대선 국면에서 여권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교육을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보은처는 해물당의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하여 안보라는 미명하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대선 개입을 세운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보은처의 수장은 박순춘 처장으로 이물리한 행진곡이 특정 세력의 노래라며 5.18 기념식 제창을 거부해 편향성 시비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